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여전히 언론인들은 무척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문사들의 간판 언론인들의 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런 글입니다. 동아일보의 여러 농객들 가운데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순덕 대기자입니다. 매서운 필력과 시위적질한 주제 선정으로 관심있게 그를 대하는 농객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1월 11일자 김순덕 칼럼의 주제는 윤석열 대선 캠퍼는 달라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있게 본 것은 정권교체 가능성을 김순덕 대기자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순덕 대기자가 쓴 글의 중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전략가들은 대개 55대 35로 정권교체의 변곡점으로 감조한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5%를 넘고 재집권을 원하는 여론이 35%를 밑돌 때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반년 남았던 2007년 8월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정권교체 여론이 58.4%에 연됐다. 반면에 재집권 여론은 32.1%에 불과했다. 그해 말 대선에서 대통령은 바뀌었다. 5년 후에 한겨레신문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서 정권교체로는 52.5%였지만 재집권 여론은 39.9%였지만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박근혜 지지층은 그의 당선을 정권교체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무려 57%다. 이달 초 갤럽은 현 정권 유지는 33%에 불과하다. 여당이 참패한 4.15 서울보산 보궐선거 때 마의 55대 35는 이미 넘어갔다. 대장동 사체를 거치면서는 날로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야당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할 것 없이 후보마다 비호감도가 유독 높았으다.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5.1 경선 패배 뒤 깨끗하게 승부한 다음에 물러날 때 국민의 힘이 멋져 보이긴 했다.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의 지도가 40% 넘게 치솟을 수 있었다. 이것이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의 첫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간주해서 오늘 방송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저희 논평은 이렇습니다. 11월 11일자 김순덕 칼럼의 핵심은 지금까지 소개한 앞부분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순덕 대기자의 주장을 압축했으면 표현하면 선거전략가에 따르면 정권교체 열망이 55%를 넘었을 때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는 무려 57%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더욱 높은 것 같다는 것이 바로 김순덕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노무현 정권에서 높았던 정권교체 여론을 듭니다. 김순덕 대기자의 주장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거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 기자의 주장은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와 같은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순덕 대기자도 귀가 있고 또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가 지금 대한민국의 투표가 정상적인 선거이고 정상적인 투표인가 아닌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순덕 대기자보다도 배움이 낮은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도 대략 50% 이상은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존의 선거 전략가의 주장이나 역사적 사례는 참조할 만합니다. 그러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정상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정상상태가 아니라면 김순덕 대기자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운동장이 평평한 정상상태가 아니고 운동장이 기울어진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정상적인 상태를 가정하게 되고 선거 결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비정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정권교체 그런 여론이 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은 일단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칼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의 선거판이 정상적인 상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김순덕 대기자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알면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정말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만일 정말 모르는 후장인 경우라면 본인의 게으름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다못해서 동아일보의 선배가 되는 권순할 TV라도 들어가 보던가 아니면 권순할 페이스북이라도 방문해 보기를 저는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상인가 아닌가를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알면서도 차마 대한민국 선거판이 비정상직이다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런 주제의 칼럼은 가능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의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오도하는 어쩌면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이런 칼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갖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본질과 핵심을 터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등의 주장을 이런저런 사례나 정과 의견을 인용해서 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본질과 핵심을 어떤 이유든 간에 다룰 수가 없으면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점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은 정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칼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론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언론인은 정론을 펼쳐야 되는데 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